뭐야, 무슨 소리지? 지야, 지야. 쟤는 누구지? 공룡메카 등 공룡살짝 공룡메카 등 공룡살짝 스티기 몰오크 메가키 후기 북아메리카 서식 파키케팔로사우루스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이다 몸길이 2에서 3미터 영화 속 장면에서는 감옥의 단단한 벽을 부순다 상의 수어로 나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앞모습 옆모습 윗모습 아! 반대편은 눈동자를 이렇게 그렸어요 마지막은 엉덩이 엉덩이 흔들어 반대쪽으로 두라기월드 스티기몰로키 피규어인데 음... 어떤가요? 귀엽죠? 귀야 귀야! 오! 파키케랑 비슷한데 뿔이 멋있다! 나 스티기몰로크 고마워 뭐야 뭐야 나 너 두라기월드 영화에서 봤는데 같이 사진 좀 찍을래? 쌀타쌀타 쌀타쌀타 너도 스킬이 있니? 흠 난 나에게 멋있는 스킬이 있지 대머리 원규 난 공룡 수집객 저놈들을 다 잡아가야겠다 어? 먹을 거가 왜 이렇게 많지? 누가 놔두고 간거야? 누가 놔두고 간거야? 잡았다 요 놈 이놈은 맛있게 구워먹어야지 구워먹어야지 오우 오우 티아티아 공룡 사냥꾼이군 가만두지 않겠어 잠깐 오늘 밤의 주인공은 나야 나 어쨌든 내 스킬을 보여주지 대머리 원규 쌀타쌀타 대.. 대머리 원규? 전세계 대머리 사람들로부터 에너지를 모아서 공격한다 대머리 놀리는 거 아님 대머리 화이팅 까르까르누 대단하다 내가 뭘 그저 난 대머리일 뿐인데 공룡 뉴스입니다 공룡 메카드에서 의자도 놨다고 합니다 오우 티라노를 좋아하면 다른 공룡 메카드를 좋아하면 공룡 메카드 꼭 나와라 다 탈 음.. 스티기몰로크 해봤는데요 다 못하는.. 누구 할까요? 댓글 중에서 제일 많은 공룡으로 할게요 그럼 유튜브 친구들 안녕 귀엽죠 이거 스티기몰로크 이거 도라에몽 목소리인데? 공룡 장난감 좋아하는 친구들은 구독 꾹꾹 다른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